내가 딱 브라함이 탈진될 것 같더라 바로 클렌즈로 응수해주는 거지 야 브라함이 뭐 중앙부시 먹으면 내가 푸쉬하는 거 막을 수 있냐? 어? 막을 수 있냐고 니가 내가 푸쉬하는 거 중앙부시 먹으면 뭐 할 건데 막아봐 막아봐 내가 푸쉬하는 거 막아봐 막아봐 2랩 2랩 같이 찍어봐 멍청아 찍어지네 이게? 룰루야! 왜 찍게 놔둬 쟤네 견제해야지 이게 맞아? 헐렝 너네 지금 못가 르신 기한한거 기한한 르신 한번 불러와 턴 빼기 전에 못가 기한한 르신 불러와 바툰에 기한한 르신 브라함아 이게 카이사를 버리고 올라간 니놈의 최후다 버툰 런힝 어? 아? 이거 왜 이렇게 세냐? 갈리오 야 요즘 AP 갈리오들 딜 가늠이 안돼 너무 무강해 내가 전판에, 전판이었나? 아 오늘 첫판 때구나 첫판 때 말한 게 저거야 그 서포터의 갑작스러운 로밍 그러니까 원딜 입장에서는 이게 와드박으로 가는 건지 잠깐 올라가는 건지 몰라요 그냥 카이사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있다 죽은 거야 그냥 진짜 어렵다니까 이게 집중을 해야 돼 원딜이 가장 집중해야 될 때가 서포터의 긴급 로밍 때거든 서포터들은 점수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게 핀 찍고 올라가기야 와 진짜 세다 근데 애쉬는 레전드다 애쉬가 진짜 15번까지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최근에 이게 너프 다 한 거야 이게 뭐야 이거 데미지 그냥 4명이 왔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아 이거 싸워 아 이거 싸워 아 이거 싸워 싸움이 어떻게 된거지? 왜 내가 잡은 리신 하나밖에 없는거야? 킬이? 어? 대체 어떤 싸움이 벌어진걸까? 야 여기 부시가 뭐 어디 정글들의 그 성지야? 저번에 그.. 비에고도 그렇고? 저 꼴발란 아냐? 디레POS을 킬이 눌러追擊 오늘의 나라 부대의 бог들은 물이 봤던 이 Stark에게 쭉쭉쭉쭉쭉쭉쭉쭉 쟤네 어디가 나이스 라이즈웅 나이스 약간 애매했는데 포지션 나이스 난 가야돼 난 가야돼 난 더이상 못해 빨리 갔다오케 빨리 갔다오케 경기 한번 올려볼까? 경기 좀 맛있겠는데 이번판 미드는 밀자 한번 이번에 먹지마 너 정글도 먹지마 아이고 아 나 한 대 더 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빨리 때렸으면 그지 리신 아이고 이 지랄 안하고 그 시간에 카이팅했으면 다 때렸을 것 같기도 하고 룰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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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반응도 미쳤다 너 소프트 맞아? 원딜 해야겠는데? 와 룰루 반응도 미쳤는데? 빡 집중했어 와 야 우리 요네 없이 이겼어 방금 요네 선 밀고 있었는데 대박 와 그냥 불도저다 에시룰루 개사기다 이거 진짜로 아 심지어 룰루가 잘하니까 더 좋아 에시드 아 우리 그냥 바론가자 이거 민요 너무 길다 이거 쟤네가 플래시로 존나 억가하는거 아니면은 그냥 내 입장에서는 거의 프리딜인데? 여기에서 마채 가면은 그냥 한 암자지 10 한 암자 여기서 피바랑이 가져야지 와드 다 나가리 됐는데 얘네? 와드 다 나가리 됐는데 얘네? 용 누군가야 누군가 용 드시고 슬로 걸렸다 나이스 GG 와 이건 진짜 바텀 듀오 캐리다 진짜 어? 룰루야 이게 바텀 듀오인거 같애 우리 이건거 같애 룰루야 카이사가 내국맞고 두번 죽은게 좀 컸던거 같애 미드에서 거기서 흐름이 좀 끊긴듯 쟤네가 아 지금 빌드가 예전에 내 유튜브에 올렸던 치명타 없이 가는 빌드 원래는 3코어에 피바르게 올리는데 상대에 방템있어가지고 경계올린거지 경계가 탱도 되니까 벨베스 서포터는 좀 무서운데 어흥어흥하고 깡찍고 맞으면은 거의 뭐 확정킬일거 같은데 그냥 드론 앞대시 쓰면 무조건 그냥 고속충전 뽑아가지고 피하겠다 그지 어차피 라인전 끝나면 썩을거 아니야 쟤는 서포터가 이제 원디도 못지키고 탱도 안되고 라인전만 한번 썩게 해보자 로밍톤 아 야 진짜 닉네임 존나 불안한데 로밍가는 턴 말하는건가 아니면은 이름인가 샘 해밍턴 뭐 이런건가 존나 불안하네 거기서 라인전을 어떻게 해야되냐 벨베큐 상대로 아이고 이런 한 대 더 맞아버렸네 사리는게 좋을거 같아 저거 내가 봤을때 날먹으로 초반에 터뜨리는거 같아 그냥 미니언 한 20개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라인전 지자 로밍갈때 라인전 세게 가자 로밍갈때 쟤도 어차피 봐봐 저거 막 그냥 억지로 맞추려고 하잖아 아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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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하핳 캣포만 나 다이브 유도할게 안봐줄거야? 아니 뭐 봐주는줄 알았네 그냥 집값게 설마 나이씨 아하핳 잡나? 아 내 스몰더라 스몰더라 옷잡을거 같긴 하더라 강원도 있는데 일단 쟤 죽었고 빼면서 한번 해보실? 아이고 나 모르고 블루글램 때렸네 어차피 못잡았긴 했어 근데 야 저게 서포터가 맞아? 어? 혼자서 천 딜을 넣었는데 아 아 아 아 신 Gregory ㄷㄷ 왔다 나이스 은근슬쩍 다이애나 미니언만 게 먹고 가는 내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 자카야 니가 나 이길 수 있겠어? 니가 니 따위가 나를 장전증 주제에 니가 내 카이팅을 이길 수 있겠냐고 어? 니가 어? 이 하남자 신발 가가지고 뭘 싸우겠다고 니가 버텀 라인전도 알아? 아니? 나는 폭을 먹고 빼야 돼 그냥 못 빼 그냥 뺄 걸 그냥 뺄 걸 미안합니다 누가 핑 찍었지? 다이애나 스몰더 죄송합니다 나 지나도 안하고 가 그냥 형 나이스 우리 형 우리 좌표 형 잘한다 흘려주세요 아 아 괜히 블루 글랭 펴가지고 야 그게 진이 그게 살아가네 근데 깔끔하게 콤보 넣었는데 음? 각인데? 너무 좋은데? 방금 깔끔하게 피하는 그 무빙 봤어요?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지듯이 피하는 어? 뭐야 공격이 느린거 같죠 이렇게? 가지 말라고 여기? 니가 뭔데? 내가 죽일거야 얘는 나한테 명령하지마 난 지금 아무도 못 막아 시밟 어? 뭐 앗? 나한테 명령하지마 뭐가 안된다 가는 중 맞아라 까비 아 근데 스몰더는 진짜 다 쬐야돼 진짜 둘 다 쓸모없다 챔피언 아 잘못 던졌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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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날아갈거야 안 날아가 어디 날아갈건지 알아? 이새끼! 까비 히힛 힛 힛 힛 힛 앞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야수의 심장 성공 벨베스 나온 이상 원딜은 이제 그냥 라인 허락받고 먹어야지 아우 왜 나만 무너려 얘네들 신나봐 가자 우리 아플텐데 이제 스몰도 존나 센데 약간 오바 나 궁쿨 대면 같게 티몰더가 해주자 티몰더가 보여주자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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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가? 날라가 안날라가 날라가? 오빠가 할게 진짜 쓸모없다 초반엔 나 솔직히 야 벨벳 서포터 이거 사기 같은데? 약간 좋은데?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왜 안하는지 알겠다 나 진짜 사기겠다 생각했거든 아 진짜 얘네들 왜 나한테 말하는게 지랄이야 어? 어? GG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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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